최첨단 장비로 한 번 꿰뚫어봐야겠어요. 모토 경찰. 장비. 이거는. 안녕하세요. 최첨단이에요. 거짓말 탐지기예요. 어머어머. 이게 아니구나. 다르네. 달라 달라. 오리지널이에요. 목에 붙여요? 우와. 이거 미치겠다. 이게 뭐야. 신호가 들어있네.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야. 잠깐만요. 결국에 이렇게 올리네요. 자. 몇 가지 물어보는데. 대답하네요. 본인의 이름을 건 국민 프로그램 한 개와 잔잔바리 프로그램 동시에 10개.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온 국민이 사랑해주는 내 타이틀을 건 그런 느낌이 좋겠죠. 잔잔바리 1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잔바리 10개. 오케이. 잔잔바리. 잔잔바리. 묽은 프로그램 하나보다 더. 잔잔바리.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프로그램. 오! 오! 다리바리 잔잔바리. 10개. 10개라. 이경규가 보내준 방송 모니터링. 내가 가끔씩 모니터를 보내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문자. 귀찮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근데 받을 때마다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후배로서 선배님이 이렇게 내 프로그램을 봐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이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기댔다고 생각했는데. 이따? 그게 아니라 너무 좀. 알았어. 알았어. 이따. 이건 뭐 진실이죠. 사랑이죠. 진짜 귀찮아요. 알았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들어온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이경규와 2MC. 강호동과 2MC. 유재석과 2MC. 이경규와 2MC. 간다. 무조건. 저는 지금도 선배님께 말씀을 드리고. 선배님이랑 프로그램 좀 하고 싶다. 뭔가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정확하지? 이게 다 부러졌는데. 씨. は dak아. 아, 지금. 사이라고. Working最後 해주 많으신 레이스와 마한 친구와. 해서 너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